한 주간의 주요 소식을 모았습니다. 미디어의 주간브리핑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삼성전자와 애플의 재판 결과가 나왔는데요. 24일 오전에 서울중앙지법이 삼성전자와 애플의 특허 소송에 대한 판결을 내렸습니다. 삼성전자 2건, 애플 1건의 특허 침해를 인정했는데요. 삼성전자의 통신표준 특허 침해를 인정했으며 애플의 디자인 침해는 기각되고 UI 특허만 인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애플은 삼성전자에 4천만원을 배상하고 아이폰 3GS와 4가 판매 금지됐습니다. 삼성전자의 경우 애플에 2,500만원을 배상하고 갤럭시 S1, S2, 갤럭시 탭 10.1 등 총 12개 제품이 판매 금지됐습니다. 3개의 특허 소송 중에서 우리나라에서 제일 먼저 결과가 나왔는데요. 삼성이 이겼지만 왠지 모를 좀 씁쓸함이 남는 그런 부분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헌법재판소가 지난 23일 인터넷 실명제 관련 조항을 재판관 8명의 만장일치로 위헌이라고 판결했다고 합니다. 국민 기본권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라는 이유인데요. 인터넷 실명제란 1평균 이용자가 10만 명 이상인 인터넷 게시판에 인적사항을 등록한 후에야 댓글이나 게시글을 남기도록 한 법률입니다. 지난 5년간 시행됐었는데요. 이제서야 위헌이라고 판결이 나왔습니다. 인터넷을 쓰는 사람으로서 참... 다음 소식입니다. 니콘이 안드로이드 운영체제를 넣은 디지털 카메라 쿨픽스 S800C를 발표했습니다. 내부에는 안드로이드 2.3 즉 진저브레드를 넣어서 애플리케이션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고 트위터나 페이스북에 사진과 동영상을 올릴 수 있다고 합니다. 소프트 키보드에서 텍스트도 넣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실제로 사용했던 사용자 중에서는 카톡으로 대화를 하다가 사진을 보내는 그런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와이파이와 GPS가 기본 내장되어 있고요. 1600만 화소에 광학 10배 줌 기능을 내장했습니다. 판매는 9월 하순으로 잡혀있다고 합니다. 한국 IDC에 따르면 지난 2분기 국내 PC 출야량이 136만 대로 지난해 163만 대보다 약 17% 감소했다고 합니다. 유럽에서 출발한 경기 불안에 대한 심리적 영향으로 소비 지출이 줄어들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을 했는데요. 또한 한국 IDC는 올해 국내 PC 수요가 지난해보다 12.5% 감소한 586만 대로 전망을 했습니다. PC 시장이 많이 줄어들고 있다는 분위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지난 7월 AMD가 자사 그래픽 카드인 라데온 7000 시리즈의 가격을 10에서 50달러 정도 인하한다고 밝혔는데요. 이에 따라 각 제조사도 가격을 재조정해서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사파이어의 경우 평균 10% 이상 비용으로 치면 최대 9만원까지 인하를 했다고 합니다. 실제 소비자가 많이 찾는 중급형 모델은 10만원 후반에서 10만원 중반으로 떨어지게 됐습니다. 일각에서는 AMD의 그 28나노 공정이 이제서야 안정화가 돼서 수율이 좋아졌기 때문에 이런 정책이 나온다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TG3보 컴퓨터가 지난 23일 주주총회를 열고 나래 텔레콤의 인수를 최종 승인했습니다. 이용선 나래 텔레콤 대표이사는 TG3보 컴퓨터의 창업주였던 이용태 전 회장의 차남인데요. 이런 결정으로 인해서 7년 만에 창업주 일가에 돌아가게 됐습니다. 매각 대금은 최소 130억 원 이상이라고 하고요. 당분간 현 체제를 유지하고 재기를 모색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9월까지는 인수인계 절차를 진행을 하고요. 10월부터 본격적으로 활동을 한다고 합니다. 이번에는 애플 관련된 소식입니다. 아이폰 탈옥의 대가로 알려진 파투지라는 프랑스의 한 해커가 아이폰 문자 메시지에 결함이 있다고 주장을 했는데요. 그는 아이폰이 오직 응답 번호만 보여주기 때문에 해커들이 은행에서 발송한 것처럼 번호를 바꿔서 메시지를 보내고 개인 정보를 요구하거나 특정 사이트를 방문하도록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한마디로 피싱 사기에 걸려들 수 있는 보안 취약점이 있다는 말인데요. 이에 대해서 애플은 아직 공식적인 반응을 안 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직 출시일자도 잡히지 않은 아이폰 5의 액정 보호 필름이 판매되고 있습니다. 국내 브랜드 슈피겐 SGP는 세계 37개국 대상으로 아이폰 5 액정 보호 필름 슈타인 하일 시리즈를 판매한다고 하는데요. 단 실제 출시된 기계와 맞지 않을 경우에는 무료로 100% 무료로 교환해 준다고 합니다. 국내에서는 슈피겐 SGP 공식 스토어에서만 구매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애플 제품의 경우 뚜껑 실제 출시될 때까지 뚜껑을 열어봐야지 알 수 있다고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요즘은 미리 나오는 그런 루머들이 다 맞아 떨어져서 약간은 좀 김이 새는 듯한 그런 기분이 듭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LG전자가 84인치 4K UHD TV를 출시했습니다. 42인치 TV 4대를 합친 크기로 해상도 또한 기존의 FHD보다 한 4배 정도 높아진 그런 화질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시네마 3D, UD 엔진으로 4K 영상은 손실없이 표현하고요. 시네마 평강 방식의 시네마 3D, 그리고 3D 사운드와 2.2채널 스피커가 기본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화질이 높아진 만큼 가격도 많이 높아졌는데요. 가격은 2,500만 원대고요. 25일부터 백화점, 하이마트 등에서 구입할 수 있다고 합니다. 해외 출시는 9월부터 시작한다고 합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미디어 잇 한만영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